저기요. 간단하게 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좀 준비해 주세요. 저희 견과류도 준비되어 있는데 견과류라도 드릴까요? 혹시 그쪽한테는 제가 뭐 바람쥐로 보이시나요? 견과류 말고 분식 같은 거 안 되나요? 그러니까 오늘 기내식 메뉴는 따로 분식이 있지 않습니까?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. 그럼 따뜻한 물 좀 주세요.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저기요. 아 네. 혹시 담배는 어디서 돼요? 아 죄송합니다. 기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흡연은 불가합니다. 저건 전자담배라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전자담배도 불가합니다. 아니 그럼 무슨 덤스러워. 저기요.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저기요.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? 저 혹시 향수 어떤 거 쓰세요? 저는 향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. 아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. 감사합니다. 읽어보세요.